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널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무너지면 성경이 밑으로 막으려고 손흥보이는 날 봤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네가 내 마음속에 있었어 내가 마냥 평범한 젊은이였다면 그날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웅이 되겠지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기타치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렇게 운없이 너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애초에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종이 변기를 죽지 않았더라면 나는 임무를 만수하고 떠났겠지 이번에는 뭘 할지 이번에는 뭘 할지 이번에는 뭘 할지 이번에는 뭘 할지 잘하고 우려트라이트 얘가 앞으로 오면 돼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짧아 조금 넓혀 충분히 넓혀 오른쪽 너무 많이 넓히진 바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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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렇게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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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쪽으로 오셨다고 저쪽으로 오셨다고 안 돼 안 돼 동영상 사랑해요 동영상 사랑해요 하지만 난 난 널 말 난 걸 후회하지 않아 종이비행기를 찍던 그 순간도 후회할 수가 없어 사랑받게 살게 해줘서 사랑받게 해줘서 사랑받게 해줘서 사랑받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떠나지만 난 그대가 들었으면 사랑이라 넌 평생 없어 가기 이렇게 남는 건지 은현모 기억이란 사랑해 사랑해 사랑받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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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목소리로 냈어요 텀 괜찮았어요 아 아니 아 어유 원래 일찍 오 fotos 오려다가 살아있는 autos 어 대신 저희 여전생님, 올려주세요. 네, 뒤만 있겠네, 뒤만. 여기 어디? 여기 어디? 이거 지금 아직 사이즈가 있는지 안 일해서... 여기도! 선생님 잘 닮아요! 대자판, 너무바이트지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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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 동안 여기서 다이나믹이 너무 커있는 거 아니야? 다리는 계속 하죠. 제가 이동해, 제가 이동해. 정석에서! 여기 있어요? 이 카메라도 엔틱 사면 되는데. 가끔씩만. 여기 있습니다. 아, 이게 타일이 너무 커. 사누이 이거 세 권도 더. 사누이 이거 세 권도 더. 네. 도움이 너무 희자. 감사합니다. 김치 자, 뭘 해? 김치 자, 뭘 해? 김치 자, 뭘. 김치 자, 뭘.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울산산산산 문화 이런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다 너만 웃음 참으면 이건 이게 더 웃겨 거기서 1창업이 오고 띵해서 2창업이 오고 영롱은 음악 듣다 좋으면 일어나서 이거 어디서 들었어? 오빠가... 우승점기 챌린지다 도전 나 들어오잖아 앵컬! 앵컬 안 돼? 앵컬 안 돼? 앵컬이퍼 센이퍼 3. 3. 4. 3. 3. 3. 5. 5. 4. 5. 6. 5. 5. 5. 6. 10. 7. 7. 10. 10. 6. 상상이었는데 사실이 남아있지 뭐야? 혜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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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태울게 네 하나, 둘, 하나, 둘 잘하여 왔어 하나, 둘, 하나, 둘 갑니다, 이렇게 쳐다보고 뛸까? 좋았어 좋았어, 오케이, 갑니다 하나, 둘